프랑스 파리생제르망에서 뛰던 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힐랄과 2년 계약을 맺고 이적했습니다. 유럽이나 미국의 매체들은 그의 이적료가 9천만 유로, 우리 돈으로 약 1,315억 원에 연봉은 1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,300억 원을 넘을 걸로 추정했습니다. 네이마르는 지난달 파리생제르망에 입단한 이강인과 호흡을 맞출 걸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북현대와의 친턴 경기에서 이강인과 동반 출전한 지 2주 만에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.